인생이 좋다, 젊음이 좋다, 그리고 트로트가 좋다, 인동남의 가요축제, 한중문화회관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. 정말 예쁜 가수, 멋진 가수, 그리고 가장력 좋은 가수죠. 김은희씨, 정말 다음 곡이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. 보은이 무엇이길래? 사장님이 무엇이길래? 친한 인생이 돌아보니 내 눈에 불고 또 사유도 참가하소 보은이 무엇이길래? 사장도 갈망나요? 동일이 무엇이길래? 보은이 좋아, 사랑이 좋아, 물어보지 마세요 보은이 좋아, 사랑도 좋고 돈 없으면 사는게 고통이라고 그 누가 말했는가 돈이 무엇이길래? 돈이 무엇이길래? 돈이 무엇이길래? 업무cu 내 눈에 돌리고 묵고 사양도 찬양해서 돈이 무엇이길래 사람도 갈라였나요 돈이 무엇이길래 돈이 좋아 사랑이 좋아 물어보지 마세요 돈이 더 좋아 사랑도 좋아 돈 없으면 사는게 고통이라고 그 마음 말은 안아요 돈이 무엇이길래 울먹으실까 돈이 무엇이길래 돈이 무엇이길래 돈이 무엇이길래 돈이 무엇이길래 송형 Emma 아멘